리니랑 에이웨이 팬들이 보기에는 나는 B.O.B 아 넌 안 갈 길이 멀어 그러니 이제야 빠르게 갈게 아무도 안 마르게 Everybody say hip hop One more time say hip hop Right to me 위장 하느냐 영업가시다면 할 수 있는 가니가 니들이 날 몰라도 뭐 어때 잘 봐 이게 난데 뭘 어째 다 상관없어 혹처럼 보여도 괜찮아 ㅈㅂ 써봅 그냥 한 번 세게 쓰고 싶었어요. 솔직히 그냥 한 번쯤 뭔가 아이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되게 차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화도 못 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되게 청순할 것 같고 귀여울 것 같고 섹시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다른 저만의 똘끼도 보여주고 싶었고 이거 준비한 거는 누가 써준 거 아니야? 여러분 누가 써준다고요? 아니 아니요. 비트를 비트를 누가 써준다고요? 기가 좀 안좋아요. 기가 좀 안좋아요. 비트를 누가 찍어줬냐고요? 전군오빠요. 오빠는 이제 비트를 찍어주셨죠. 제 랩하는 걸 보고 아 너 이런 스타일 해? 한 번 찍어볼게 하고 같이 작업했어요. 되게 재밌게. 술도 먹고 술 좋아해요? 술 얼마나 많고? 엄청 좋아하죠. 아 아니야? 뭐야? 해야 하는 이유? 해야 하는 이유? 본인은? 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. 그냥 뭔가 이미지 이런 거 말고 만들어진 이미지 이런 거 말고 좀 조금 그냥 저의 솔직한 모습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되게 막 풀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그냥 되게 인간적이잖아요. 저는 그 웜프 원을 보면서 그래도 간간히 볼 때마다 되게 뭔가 인간적임을 느꼈어요. 이 사람 냄새가 났어요.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저도 그냥. 여행이 많아요.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그리고 항상 저의 비밀인이에요. 여보세요?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? 어떻게 하는 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